2020년 8월 30일 연중 제22주일 제1독서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깨시어 저는 그 겜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더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리아입니다. 꿀벌의 천적인 말벌이 벌집을 습격하면 일벌들은 도망을 가지만, 파수병 역할을 하는 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병 꿀벌에게는 각오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각오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파수병 꿀벌처럼 정말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의 일은 없다고 하여도, 크고 작은 희생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파수병 꿀벌들의 각오 유전자를 빌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페드로가 오늘 복음에서는 오히려 이 각오 유전자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항구령을 내리신 뒤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반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 믿는 이들의 버팀돌도 오히려 믿는 이들을 비틀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는 것을 망각한다면 쉽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2독서에서 파오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를 밝혀줍니다. 누군가의 발이 걸리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파오로의 권고를 각오 유전자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통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느님 찬미아입니다.